기출 자료 해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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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론 이제 뭐 외계인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. 그렇죠. 자 오늘 몸을 좀 푸는 중인데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수업의 목표는 말 그대로 그거야. 개념이 달 들었을 때 되게 많아. 의외로 첫 번째 그거야. 선생님 이어도는 한중 잠정적 조치수역이죠. 뭐 이런 질문. 아닌데 뭐 이런 거. 아까 말한 1차 에너지 소비 순서와 발전용 1차 에너지 소비 순서 무슨 차이에요. 뭐 이런 거. 선생님 1차 에너지 수력할 때는 모든 수력이 다 포함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도 있잖아요. 근데 신재생 에너지 안에도 일부 수력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뭐예요.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. 뭐 이런 거. 선생님. 대도시에서의 주간인구지수와 대도시권에서의 주간인구지수 80, 90, 100. 모르겠어요. 이런 거. 그런 것들을 진짜 기가 막히게 내. 선생님이 써서 지금. 선생님이 뭔가 넘어갔어요. 지금 책 쓰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.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구멍을 속속들이. 그리고 책 받아보면 아니다. 책도 되게 얇아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내는 맛이 있을 거야. 목적이 뚜렷하다니까. 그럼. 그리고 수특. 여러분들이 진짜 선생님 이번 개념의 구멍이다에 또 뒤에 부록으로 실려 있는 건데요. 이 수특 완벽 분석.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6월 모평에 수특을 엄청 반영을 해요. 수능은 오히려 반영을 잘 안 하는데. 근데 6월 못 보면 어때? 6월 못 보면 완전 절망하는 거지. 그냥. 알잖아요.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3월 겨울방학 때 할 수 있어! 하다가 3월 모평 보고서 아니야. 이렇게 되잖아. 그 다음에 6월 모평 앞두고 아니야. 그래도 한 번 해봐야지. 그러는 거잖아. 6월 모평 때가. 그럼. 맞잖아. 여러분들이 3월 전국 모의고서 보고 난 역시 정신 아니야. 하다가 여러분들 또 알다시피 내신을 또 준비하잖아. 근데 내신 3학년 일학기 역시 또 지투도 망하면서 난 역시 수신 안 돼. 뭐 이러다가 또 논술도 준비한다 하다가 아니야. 그래도 정시 한 번 더 생각해야지. 그게 6월 달이야. 6월 달 잘 보면 여러분들 자신감 쫙 올라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아마 많이 적중을 할 것 같아요. 알겠지? 선생님이 오래 있다니까 믿어보세요. 그러니까 이 개념의 구멍이다 강자는 시즌이 시즌이니만큼 구멍도 메꾸지만 수뚝 분석도 하고 또 올해 처음에 실모. 선생님 실모죠. 선생님 실모 진짜 유명하거든. 실모 이외분이 봉투로 탑재가 돼 있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좋습니다. 지금 뭐 기대가 아니라 지금 요즘 학부모님들 다 똑같은 말씀이세요. 집인지 PC방인지 모르겠어요. 애들이 계속 하잖아. 하잖아. 그럼요. 아 근데 또 하나 개념이다를 듣지도 않은 학생은 개념의 구멍이다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. 개념이다를 들어서 의아한 게 있어야 개념의 구멍이다가 생기고 그 구멍을 이걸로 메꾸는 거지. 그치? 개념이다를 듣지도 않은 애는 인생 전체가 다 구멍인데 뭘. 그럼. 꼭 개념이다를 완강하고요. 전범위 복습을 어느 정도 한 학생이 들어야 이 강좌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. 이 강좌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말하면 패치 강좌. 패치. 패치 알지? 취약점을 보완해 주는 거. 우리 왜 소프트웨어 사면은 좀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고 패치 보안 프로그램 작동하고 하잖아.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좋습니다. 교재 구성은 두 개를 받아보실 거예요. 본교재 하나. 본교재 하나예요. 개념이다를 교재 크기예요. 작년에는 모의고사 크기로 했거든. 근데 애들이 가방에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올해는 개념이다 크기로 이것도 했어요. 여러분들 봐. 개념의 구멍. 구멍에 빠지는 걸 선생님이 딱 받쳐주잖아. 그렇지. 오케이? 그리고 봉투모의고사 있습니다. 이렇게 두 개가 두 개를 받아보셔야 제대로 온 겁니다. 오케이? 좋습니다. 하여튼 목적이 뚜렷한 강좌로 개념이다를 들은 학생이 갖고 있던 궁금한 점 긁어버리고 싶은 점 완벽하게 메꿔 시멘트로 완전히 그냥 발라버리겠습니다. 오늘 조금 수업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여튼 높은 길입니다. 오 음악 쓰기